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압이 2명,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에 현상처리사,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코웰패션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에 이성우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코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에 서영원 전문가,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에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며 2차전지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상승장에 YTN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에 현상처리사, 다울투자증권에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상처리사님, 잭슨홀 이벤트는 좀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개인 소비 발표 등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시의 흐름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구체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중심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거의 5.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존재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가 좀 조정을 같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웃두는 발표가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주 조정 압력을 좀 이기지 못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국내 테마주 장세가 당분간은 조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종목별 불균형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테마주 매수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고점으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기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이슈가 발생을 해서 급등이 나온다면 수익을 좀 챙기는 현금 확보하는 방법과 보유 종목을 좀 대응하시는 부분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은 적게 조금 진입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테마주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잭슨홀의 영향이 글로벌 증시에는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시장이 좀 기대했던 호재성 재료는 안 나왔죠. 인플렉 목표 상향을 좀 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역시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향을 통한 어떤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도 없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잭슨홀 미팅에 의한 시장의 어떤 호재라기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런 중립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치를 안 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 바라들의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경기 지표나 이번 주에도 많이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 미국의 PC, 물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 수급에 로테이션을 줄 만한 요소 이벤트는 아직까지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잭슨홀 미팅이 이벤트가 더욱더 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종목별 장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체적인 우호적인 분위기는 오늘 시속되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보였을 때 어떤 종목들이 더 잘 가냐 그 부분은 좀 유심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실적 저평가, 실적주 저평가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상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가 몰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제 모멘텀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께서도 종목별 장세 예상해 주시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이사님. 네, 오늘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 설명드릴 거고요. 간단히 전자 패션, 전자라든지 패션 운송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라이선스 계획을 통해서 퓨마라든지 이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언더웨어를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아디다스나 일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패션주로 많이 엮여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소비주들이 광세를 보여준 부분이 존재하는데 패션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수납매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7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패션 사업 부문을 좀 인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고요. 현재는 차트상으로도 전구점을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 추세에서 눌림목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가시더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엘 패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코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분기 실적도 괜찮았죠.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국 하와이 쪽에서 산불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엘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942여, 작년도 10%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전망치를 좀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사업 부분이 바로 코엘의 정수의 렌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이 해외 쪽이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미국 법인 쪽에서의 정수보다는 어떤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어떤 코엘의 사업 법이나 볼 수 있겠죠. 태국 쪽에서도 영업적자가 좁혀지는 모습을 봤을 때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때 상반기가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판가가 인상이 좀 나와주면서 수익성이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게 바로 코엘의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코엘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 유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코엘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의한 민감주보다는 코엘처럼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코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코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